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모음에 대해 배우기에 앞서 몇가지 필수 소개사항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음을 생성하는 다양한 조음기관들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해주실 사항은 본 강좌의 부분 부분에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전문주적인 수준의 개념 혹은 지식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현 상태에서는 가볍게 듣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한 이후에 수월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나오는 내용은 적거나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리 생성의 기본 원리를 가볍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폐에서 기류가 분출되고 이 기류가 기도를 타고 제일 먼저 성문을 지나게 됩니다. 성문을 통과한 후 연구계라는 조음기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계가 열린 상태에서는 기류가 비강으로 흐르게 되고 이 그림에서처럼 닫혀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류가 구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연구계의 앞에는 경구계라 하여 혀를 치아로부터 목구멍을 향해 굴려보면 단단한 입천장 부분을 경구계라 하고 더 뒤로 만져보면 느껴지는 부드러운 부분을 부드러운 입천장 혹은 연구계라고 합니다. 경구계의 앞에는 잇몸 혹은 치경 부위가 나오고요. 치경의 앞에는 치아가 존재하고 치아를 입술이 덮어주죠. 여기까지 폐를 포함하여 9개의 조음기관을 간략하게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음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여러 개의 부위로 다시 세밀한 분류가 가능한데요. 제일 앞부분부터 혀의 뾰족한 혀끝 부분이 있고 그 뒤로 좀 더 넓은 부위인 혀의 날 부위가 있습니다. 잠시 혀 날 부위에 대해 가볍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한국말의 음소는 대부분 혀의 끝 부위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반면에 영어는 혀의 날 부위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 해당 소리를 배울 경우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혀 날의 뒤에는 소위 전설 모음을 생성하는 전설 부위가 있고요. 그 뒤에는 중설 모음 생성에 중요한 중설 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설 모음을 생성하는 후설 부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총 10개의 주요 조음 기관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모음과 자음의 차이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과 자음은 대략 3가지 정도의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조음 기관의 조임 여부, 소리의 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절의 핵 기능입니다. 모음은 다른 말로 홀소리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분출되는 기류가 성도를 통해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특별한 장애를 받지 않고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인데요. 즉 기도가 자음보다 더 넓은 상태에서 소리가 생성됩니다. 자음은 다른 말로 닷소리라고도 불리는데 모음과는 상반되게 조음 기관이 서로 모여서 성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소리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화면 속에 모음과 자음 투시 영상을 보면서 성도의 넓이 차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듯이 우 모음의 경우 기도가 이 정도 열린 상태로 소리가 생성되고 있는데 크, 자음의 경우 기도가 완전히 막혔다가 살짝 떼주면서 발음이 났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소리 크기 차이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도가 넓게 유지되는 모음이 더 큰 소리일까요? 아니면 성도가 좁아지는 자음이 더 큰 소리일까요? 가볍게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듯 모음은 성도가 넓게 유지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더 적다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더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화면 속에 이 모음과 자음의 크기 차이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절 속의 핵 기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말과 영어 둘 다 음절의 핵 혹은 핵심 역할은 모음이 수행합니다. 모음은 자음이 달라붙을 수 있는 일종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는 우리말의 경우 모음의 앞뒤로 자음이 하나씩까지만 붙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 화면 속의 예는 삼으로 발음을 하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으로 발음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반면에 영어는 화면 속의 이름절 단어 스트렝트처럼 앞뒤로 최대 무려 3개씩의 자음 즉, 자음 6개와 모음 1개의 1음절 단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식으로 위 단어를 읽으면 스트렝스로 대략 4개의 음절로 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앞선 스트렝스 혹은 스트렝트를 발음할 때 음절 수가 영어에 비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구사자들은 잘 발달한 박자 감각으로 음절을 세면서 리스닝을 하기 때문에 음절 수가 안 맞으면 아예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다른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화면 속의 예를 보실게요. 우리나라 분들은 상당수가 물고기를 발음할 때 피쉬 내지 피쉬로 발음을 하시는데 이 경우 음절이 두 개가 되어버려서 물고기가 아닌 비린내가 나는 피쉬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Natural Speech 모음 자음 과정을 통해 올바른 음소의 소리를 하나씩 배워나가실 텐데 여분의 음절이 여기저기 무단으로 삽입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모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혀의 높이와 돌출 여부, 입술의 모양, 마지막으로 입술, 혀, 그리고 성대의 긴장 여부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요. 역으로 말하면 이 네 가지 특성을 올바르게 갖춰준 상태로 발음을 하면 올바른 모음이 자연스럽게 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일 첫 분류 방식인 높이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홉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모음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높이는 구강 내에서 혀의 최고점이 높게 혹은 낮게 유지되는지를 의미하고요. 맨 위칸에 High 모음은 4개, Mid 모음은 6개, Low 모음은 2개가 보이시죠? 이번에는 영상을 보면서 구강 내의 혀의 높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개념이 잡히시나요?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혀의 돌출에 따른 분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Front Vowels 혹은 전설 모음은 혀의 전설 부위가 구강 내 최고점을 유지하며 혹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혀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소리를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 Center Vowels 혹은 중설 모음은 혀의 중설 부위가 구강 내 최고점을 유지하며 혀가 앞으로 나오지도 뒤로 당겨지지도 않는 중립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소리가 나는 모음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Back Vowels 혹은 후설 모음은 혀의 후설 부위가 가장 높게 올라간 상태로 혀가 전반적으로 목구멍을 향해 뒤로 당겨지며 발음이 나는 모음들입니다. 이번에도 몇가지 샘플 투시 영상을 보시면서 혀의 어느 부위가 녹게 상성하는지 그리고 혀가 앞으로 중립 위치에 혹은 뒤로 이동을 하며 소리가 발생하는지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순모음은 입술이 동그란 모양을 취하는 모음들로서 바로 이 후설 모음 4개가 원순모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평순모음은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리지 않은 상태로 발음을 하는 모음들입니다. 입술 움직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죠. 에 우 마지막 분류 방식인 긴장에 따른 분류법을 보시겠는데요. 좌측표에서 푸른색 단추들에 해당하는 모음들이 긴장 모음이고 회색 단추로 표현된 모음들이 이완 모음에 해당됩니다. 긴장 모음은 입술, 혀, 그리고 성문이 모두 긴장을 하는 소리인데요. 입술 주위, 부위, 턱 아래 부위, 성대 부위에 각각 손가락을 대보면 긴장도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입술이 어떻게 긴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잘 못 느끼시겠으면 이 부분을 반복 재생하신 후 직접 손가락을 입술 주위, 턱 아래, 혹은 성대에 대고 화면 속의 두 소리를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보시면 좀 더 원활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식 영어에 어떤 모음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미국식 모음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국식 영어의 일례로 모음 수준 자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영어에는 존재하나 영국식 영어에는 비존재하는 모음들이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미국식 영어에는 지역 및 분류 방법에 따라서 14개에서 16개 정도의 범위로 보는데 natural speech 모음 편에서는 자음 과정에서 배우게 될 er 모음을 제외한 15개의 모음을 하나씩 마스터할 예정입니다. 모음을 하나씩 가볍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음은 정확히 평순, 긴장, 전설, 고 모음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보시듯이 하이, 프런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번에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모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어에는 전설 모음 2개, 중설 모음 2개, 후설 모음 3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자음 내지 준 모음으로 분류하는 위와 외 모음은 형편성상의 이유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이, 애와 아, 이, 애 두 개 모음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기에 하나로 분류를 했습니다. 즉, 우리말에는 총 7개의 모음이 있는데 영어에는 15개의 우리말과는 또 일치하지 않는 모음들이 존재하기에 하나하나씩 올바르게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기타 참고사항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음 과정은 모든 단어의 발음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준인 옥스포드 인터넷 사전을 이용했고 여러분들도 가급적 동일 사전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내 사이트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발음 기호상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기호의 모양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약간의 개인 보정을 필요로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은 인터넷 검색창에 Oxford Learner's Dictionary를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가 뜨고요. 자주 쓰게 될 테니 즐겨찾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 화면에서 보이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꼭 American English를 선택해 주신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단어 강세에 관하여 가볍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단어에는 1음절 단어인 경우 단어 전체를 2음절 이상 길이의 단어의 경우 하나 혹은 두 개의 음절의 강세를 받는데요. 제 1강세는 강음절 앞에 점을 높게 찍어주는 것으로 표기를 하고 제 2강세는 강음절 앞에 점을 낮게 찍어주는 것으로 표기를 합니다. 1강세는 2강세보다 더 크고 뚜렷하게 2강세는 덜 크고 뚜렷하게 강세가 없는 경음절들은 약하고 흘리듯 발음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example 단어 Responsibility는 6개의 Re 하나, Spawn 둘, S 셋, Be 넷, L 다섯, T 6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강세마크를 보시면 1강세가 Be 음절에 2강세가 Spawn 음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 Be 음절을 가장 크고 뚜렷하게 2강세의 Spawn 음절을 덜 크고 뚜렷하게 나머지 모든 경음절들은 작고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수고하셨고 이제 본 강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